하남시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3자 경선이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하남시갑 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김기윤, 윤환채, 이용 후보 간의 경선은 일반 유권자 조사 80%와 당원 선거인단 조사 20%를 반영하는 전화면접 방식 등으로 치러집니다. 경선 결과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공천을 받게 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상대방의 김기윤을 위해서 배경으로 최강의 선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